successive 왕은 국궁으로 준비했고 화살 수를 걸고 각종 씨름을 복불복으로 정해서 이긴 팀한테 화살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이소 뽑으세요 가위바위보! 어?! 어? 어?! 잠깐만 나 딴 생각했어 아 무슨 얘야? 어 자 가위바위보이소 진 사람이 딴 생각하거나 사연 있으면 다시 하는 거다 야, 계속 머물렀잖아 가위바위보? 지금 이 시름 어때요? 하하하하 이 생각 못했어요 형이 누가 뽑았지? 자, 여리 쉬어 하나 둘 셋 두 개 씨름. 씨름. 김민아. 네. 이리 와봐. 이거 결식이다 이거. 형을 어떻게 던져요 형. 아 그런 거 생각 좀 하지 마. 야 형을 어떻게 던지냐. 아 맞죠? 아아. 좋아 좋아. 어. 어. 자 준비. 자 다리 올려. 주민아 집중. 어. 시. 시작해 시작. 주민아. 유효성 볼 때 주민 잘해. 자전거 타서 하체가 좀. 하찮아. 주민아 소리 내지 말고 잘해 다섯 개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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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자전거와 선악인이야. 자전거와 상산해 지금 싸움이야. 어. 어. 정빈이 정말 더러우네. 정빈아 배웠잖아. 야 긴장된다. 다섯 개다. 잘한다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. 됐어. 됐다 됐다 됐다. 아 정빈아 그 딱지 할 수는 앞잖아 지금 강릉표였어. 어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억지마. 우와. 어떻게 형을 던지냐고. 나 진짜 못하네. 진짜 못하네. 야 종민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 갑자기. 그래? 완전 던지기 빠르게 좋아. 김주영이 이기면 10개다 종민아. 자 준비. 시작. 오 오 오 왜 이래? 왜 이래? 야 종민아. 어 종민아. 어 종민아. 어 종민아. 어 종민아. 이야야야, 이게 또... 걸렸다. 아, 저게 걸렸네. 어떻게 해, 태어나. 야, 이게 바로 그 예능실 입잖아? 종빈아! 좀... 지금 모자고 가야 돼. 종빈아, 안 떠는다. 끝까지 하잖아. 종빈아! 뒤가, 아픈들아! 디스크로 넘겨버려, 종빈아. 큰 기술 하려고, 저거. 저거한테 뒤로 해. 아, 눈이 너무 아파. 아, 머리 아파. 아, 머리 아파. 야 종이 잘 들어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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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쟁이. 나 나 이 마음을 닫아야 해. 정빈이 안 찼어. 야 다 됐어. 야 나 나 빼고 빼고 빼고. 자세고 동영아. 정승이는 동영아! 정승이는. 야 정민이 자세가 안 내려진다. 시작한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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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했어 조민아 그렇지 잡았나? 조민아 좋아 조민아 좋아 조민아 이겼어! 이겼어! 우리가 이겼어! 우리가 이겼어 김정민 이겼어! 이겼어! 시경이가 이길건데 대부분 뒤집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거든요 자 자 30개 시작! 얼굴 밀어요! 발로 얼굴을 공치라고 그냥 야 공치라고 붕불따 아 아 형 형 슬쩍 아 불어 진짜 내가 모효 야 자 바로 활수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한테는 팥빙수 드리겠습니다 대신 진 팀은요 뜨거운 단팥 주고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팀의 색깔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네 거기가 받침대네 와 받침대가 없어 엄청 타는 거 아니에요? 어느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보자 바람이 오 오 오 오 오 밑으로 갔어요 오 바람이 많이 불어 자 오 오 오 우와 뭐야 파란 거! 우리 우리 파란 거 뚫렸어 파란 거 뚫렸어? 파랑은 tables 파랑은 cort하게 놓 저기 파랑은 Clark 중에utan azok 맞으세요. 아니래요. 태용이 형 다섯 개요. 어우 조심해요. 와우 좋아. 와 됐다. 와 됐다. 뭐야 빨간 거 뭐야 뭐야. 뭐야 그냥 나무 꽂힌 것 같다. 나무 어떻게 꽂힌 것 같다. 하나 거 맞은 것 같은데. 어 뭐야. 하나 거 오른쪽에 두 번째 거. 빨간 거 보다. 빨간 거. 약간 왼쪽 위로 약간 왼쪽 위로. 우와 혼난이다. 우와 혼난이다. 우와 혼난이다.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. 투잡는 것 같다. 됐어. 됐다. 야 너 어디서 앉아있냐. 어우 야 배 참치 뿐이야. 형 이거 다 이렇게 딱 했어요. 이거 취해주는 거 아니에요? 어 형. 됐어. 바보 같아. 만화의 한 장면이지. 아 실은 시계 먼저 해. 어우 야. 상빈우. 아니 왼쪽을 보고 더 줘. 이렇게 내려오죠. 아. 자 왔어 감중. 어 파란색. 어 파란색. 어 파란색. 아 맞았어 맞았어. 파란색. 파란색. 오케이. 파란색. 들어갔어. 막 쏴. 우리가 세면 되니까. 스피드하게 하면. 입술했다 이렇게 하던데. 어. 내가 지금 양고사 준다. 힘 다쳐요. 힘 다쳐요. 얼었을 거예요. 다시 한 번. 다쳐요. 어우 쓸렸어. 오 뭐야 또? 빨라세. 왔다리? 와! 빨라색 위에! 아냐 아냐 위에 꽂혔어 이야 도움을 보셔야죠 형, 형은 하나 해줘야 돼요 됐어 됐다 파란색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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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혔어 파란색! 파란색! 꽂혔어 우리 자리 그냥 들어갔어 아니 우리 자리 들어갔어 어디? 와... 이제 할 것 같아 저것도 꽂히네 꼭 있어봐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싸 하하 이야오! 아우! 야오! 오! 아우! 아파! 진짜 알았어 알았어요? 모르겠는데? 잘? 아 아깝다 나무나 살 몇개요? 그쪽 몇개요? 우리 여섯개 태용이 형, 표정 그렇게 안했대 어? 파란 거! 파란 거! 파란 거! 파란 거! 아니 우린 파란 거 아니야? 파란 거! 파란 거! 파란 거! 자책 골 넣으면 어떡해요. 아 저 팝핑스 오는구나 이대로 가면. 나무나 사는 세계 현재 스코어 2대1. 팝핑스구나. 하단. 내가 저거. 하단. 파란 거 옆에 뜯어준 거.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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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이기십시오. 정확하게 이기십시오. 정확하게 이기십시오. 정확하게 이기십시오. 하단. 파란 거 옆에 뜯어준 거. 켜봐. 터치형. 정확하게 이기십시오. 두 번째 거 빨간색. 두 번째. 왼쪽이? 왼쪽. 왼쪽이요? 어? 왼쪽 거 빨간색. 왼쪽 거요? 어. 좋았어. 사슴 사냥꾼 같아. 사슴 사냥꾼 같아. 우와. 우와. 파란색이지? 파란색. 나 저기만 두겠구나. 저쪽으로 너무. 오케이. 혜연이 형 안 된다. 혜연아 빨간색 하나 맞춰줘라.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라. 이렇게 여간데. 우영이 이거 왜 까졌어? 이게 지나가면서 하나 줘라. 잠깐만 나 신경 키우고. 운동 좀 해봐요. 에이. 이게 왜 안 되지? 아 진짜 하나는 갖춰야 되는데? 아 근데 툭해야 돼. 어 미안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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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그 자리에서 하나도. 그래 그래. 그 자리에서 하나도. 오 감으로. 아 튕겼어. 자. 그 느낌을 잃지 말고. 바람이 지금 좁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던져요. 오른쪽으로 좀 던져요. 아우. 한 번 더 한 번 더. 한 번 더. 그냥 끝내. 이걸로 끝내리냐? 어 끝내 그냥. 한 번만 더 내려갔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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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con. Weber. 잠깐만. 야逆에 보면 짙indo 말야? 하하하하하. 파란색이오어? simplement cuci품아웃bert cui Victoriancrimin molevul. 아빠푸하아웃! 오! 빨강! 오! 빨강!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빨간 거 다 주는 거 아니야? 파란팀 위혜진 씨의 활약으로 빨간팀이 송단호 씨 대결에서는 승리하였습니다 8개를 다 채우는 거네요 정약용 선생님의 피소법 아직 올 여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진짜 시원했어요 시원했지요? 허각투어! 아 이거 투어는 이건데요? 어 허각이 뭐지? 안 그래도 가게한테 진짜 문자 왔거든요 이거 다리 아니에요? 아! 저기 투어 있네 대나무 구멍 아 있네 빈 정자에서 투어 놀이를 한다 아 빈 정자에서 던지는 거예요? 아 이 놀이도 괜찮긴 하겠는데요? 팀을 나눌까 싶은데 오늘 아침에 노신팀하고 일하시는 팀이 나누시면 어떠세요? 좋아요 가장 많이 화살을 넣은 팀에게 네 은정 마늘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흑마늘 진액 진액 잠 못 자는데 이거가 좋다 짐짐에게는 얼음모자를 드리겠습니다 오 시원하겠다 얼음모자 쓰고 엔딩 하시는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 정도는 자 그럼 혜진이 형 네 형네 모타르 팀부터 먼저 하시죠 한 명씩 그대로 세 개 세 개 형 화이팅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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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 어렵죠 한 한 dishes 들어가면 이긴 다니까 오 안 되나 이거 안 됐나, 이거 안 됐나, 이거 안 됐나, 이거 안 됐나, 이거 안 됐나. 45도, 45도. 영원아, 파이팅! 영원아, 파이팅! 형, 꺼풀어. 와, 너무 세네요? 형! 와, 너무 세네요? 내가 이래도 빠트리는 거예요. 위로, 다시 못해. 위로, 다시 못해. 와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우! 위로, 위로! 과연은 더 위로! 더 위로! 아, 다행이다. 아니야, 던지지 말고. 아깝지가 않았어, 정말. 파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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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더위를 잊는데? 더위를 잊었어요. 집중력 때문에. 와, 진짜 거기서? 와! 진짜 어디다? 형, 거기 두 분 마늘 다 가져가세요. 이야, 장난 아니다. 우와, 진짜 못해. 우와, 이거 들어갔으면. 이게 방금이야, 이게. 우리 편물들 닫아줄게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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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highway. 오! 이랬 Boss 먹는 거 같아. 빨리 인정해. 소리 지르는 거야 먹는 거야. 태현아 가자. 태현아 가자. 태현아 가자. 뭐라고 들겠는데? 조금씩 들이면 될 것 같아.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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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아휴 아휴 컴온 아휴 저거 쳐서 빠지면 저거 쳐서 빠지면 저 처가 빠지면 틀린 적이여네 틀린 적이여네 저거 쳐서 빠지면. 틀린 적은. 야 어떻게 쳐서 뺐어? 형이 쳐서 뺐어. 일한지 일한지. 나 무릎 보호대를 좀 어떻게 해. 시간이 왜 무릎 보호대를 해줘서. 무릎 보호대를 좀 어떻게 해요. 시간이 왜요. 빨리해. 빨리해. 무서워. 예스. 한국방송. 한국방송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